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창고로는 원앙가를 했잖아 근데 그 원앙가 우리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틀려 가사는 거의 비슷한데 곡이 약간 틀려 약간 틀려야 알잖아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아홉 번째 박에서 빌려 타고 다음 돼요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합에서 해남으로 건너갈지 다시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흥양을 돋은 해는 보송흙 비쳐있고 보송흙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네 번째 박에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네 번째 박에서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허신 태인허신 우리 성군 태인허신 우리 성군 태인허신 우리 성군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요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요 방백수령 지나간군이라 방백수령 방백수령 지나간군이라 고창 고창 성군 높이 앉아 고창 성군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자 저기 아무리 우리 저기 뭐야 권정환님이 잘하셔도 결서관계로 거기가 좀 설타 나주 풍경 바라보니 바라보니 하주 풍경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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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 우원 높이 솟아 아홉 번째 박에서 시작 높이 솟아 충충하니 익산이 충충하니 네 번째 박에서 하나 시작 충충하니 백리 타면 흐르는 2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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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무런 구구구구구 맏 Celtinaldi 용담에 맑은 물은 용담에 맑은 물은 예zyka 이안이 용아 간처며 이안이 용아 간처며 등주어 허 등주어 등주어 허 등주어 허 붉은 꽃은 시작!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헤이! 꽃꽃이다 꽃꽃마다 금산이라 한 번 더 꽃꽃마다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늑 봄이 들어 나무늑 봄이 들어 나무늑 봄이 들어 각색화초무장헌이 각색화초무장헌이 나무늑 officials 나무늑 자 나무늑 나무늑 위험 이힘실 시히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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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열 번째, 열 번째 방에서 시히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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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히 세번째 바까지 가야되요. 인디 하면서 붕속은 화순이요 시작! 붕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 긴디 인심은 하멸이 긴디 기촌한 무주 허고 네번째 바에서 기촌한 무주 허고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아놀 세번째 바에서 무아놀 이엌일 사문일 일곱번째 바에서 이엌일 사문일 사농공상은 나간이라 사농공상은 나간이라 사농공상은 공상은 나간니라 나간니라 이라 나간니라 나간니라 다 끊어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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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니라 나간니라 더 많이 나갈 곳이 붙기는 하는데 하실 수가 있으려는가 모르겠어 뒤로가 겁나게 어려워 겁나게? 미스터 겁나게 여기까지만? 그럼 다음주에 끝내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저번주에 어디까지 배웠던가요? 익산이요 익산이요 까정 결석을 해갖고 더 잘하라는거 끈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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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요 우리 저기 뭐야 최진아님은 저번주에 결석하셨지만 이상해나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해주고 그 뒤로 배워줄게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고고 남을 둘러있네 태인허신 우리 성군 태인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헌인 삼태육경 수군전심이요 삼태육경 수군전심이요 방백수령 지나간군이라 방백수령 지나간군이라 고창성 높이 앉아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라보니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고선봉 만장 만장 장 만장 우고선봉 높이 솟아 높이 솟아 충충한 익산이요 네번째 방에서 충충한 익산이요 백리 다면 흐르는 건 물은 백리 다면 흐르는 건 물은 캠핑 하하 빅 Cul 삼탑 긴 활은 여 그렇게 성군 최 그렇죠 그owanie 저도 안져며 능주어 불근꽃은 능주어 불근꽃은 불근꽃은 꽃꽃마다 꽃꽃마다 금산이라 금산이라 나무는 봄 밑으로 나무는 봄 밑으로 각색 화초 무장헌인 각색 화초 무장헌인 나무나무 이힘시리오 나무나무 이힘시리오 이힘시리오 나무나무 다시 해볼까요? 나무나무 이힘시리오 시작 나무나무 이힘시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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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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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과로다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오 풍속은 화순이오 인심은 하멸이긴디 인심은 하멸이긴디 인심은 하멸이긴디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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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힘 사문이 이힘 사문이 사농공 사문 나간니라 사농공 사문 나간니라 그렇게 하셔 갖고 오면 다음 주에 고투에 마저 마무리를 보입시다 아따 그놈 했다고 또 기침 콕 한번 넣니 기침으로 콕 아이고 아이고 내가 노래를 참 많이 했구나 아이고 수고했다고 콕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아 아 이제 각설이를 얼랑개로 펴보시오 예 놀부박중에서 각설이가 거기 있을건가 있는가 없는가 가사가 있지요 네 21페이지 21페이지요 21페이지요 중각설이 다령인 항구가 네 21쪽 신나겠네 그게 놀부박에서 나와 놀부박에 주려고 각설이들이 막 놀고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여 막 짧고 좋네 동살불이 예 동살불인데 그 우리가 저기 시중에 선이 듣는 각설이 하고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격조가 다르지라이 그렇지 그 막 널부러지는 그런 가사가 아니고 그렇게 천상스럽지는 않지요 쪼깍 쪼깍 그 보다는 정제된 그러네 응 신 자체는 나지요 장단이 신나게롱 휘머리로도 해도 되고 집단을 또 휘로아야지 어 이러고 온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했지요? 사랑가 사랑가 사랑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하 우리 이 빙이가 그냥 하 그냥 왜 온다 왜 와 끼고 앉았구만 어 꿰고 앉았어 끼고 앉았구만 끼고 앉았구만 끼고 앉았구만 수업량이 별로 저는 안 되니까 응? 수업량이 제가 별로 안 되니까 뭐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잖아요 잘 나오고 있어요 잠시 후 흘 иков